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언지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를 지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박벌시오 나의 영광시오 나의 머리를 흥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히 나를 내오사 지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많이 하리에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마음을 지시며 악인의 이를 벗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주의 Seni 대 harp소리로 여호와